올해 상반기 온라인 결제가 일평균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준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결제가 일평균 1조 2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사상 첫 1조 원 돌파입니다.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도 10% 넘게 증가한 7,2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정기 대비 3.8% 증가한 영향입니다. 신용카드 거래액은 8,270억 원,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각각 1,068억 원, 6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